고자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심해야 되는 태도를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엊그제 신임 검사들한테 당부한 건데 어떻게 본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를 한동훈 장관이 태용호 의원한테 얘기해 줬어야 되네 그랬어야 되는 거구나 참 신선하더라고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자 자기가 검사로서 어떻게 본다면 검사하면 저게 제 생각입니다 검사 생활 오래 했으면 저게 피의자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걸 통해서 진술을 받아내고 약간의 수사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초임 기자 시절에 들었던 검사들 수사기법 중에 하나는 고위공직자 정치인 이런 사람들 아까 검찰총장 방에 가서 커피 받아 마시고 나온다고 했잖아요 커피 잘 마시고 검사방에 조사받으러 오면 검사가 쓰레빨을 벗어서 한 대 때린다는 얘기도 있고 저기 앉아계세요 쳐박아놓는다는 얘기도 있고 반말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뭐냐면 팍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 자존심 가장 상한 그런 걸 한동훈 장관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검사들이라면 약간 그런 인식이 있는데 모욕감을 주지 말라 네 모욕감을 주지 말라 되게 신선했는데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비정상 이런 거 없다 그냥 다 특별한 한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사람들의 케이스에 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한석규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생의 모터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의와 법도가 뭐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렇게 얘기를 했대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는 말자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했다는 거죠 또 그게 생났다 또 지금 저 한석규 배우를 보니까 그 영화 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어떤 배신 뭐 이런 거 있을 때 도대체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달콤한 인생 달콤한 인생 화면을 저희가 화면이라서 사진도 준비했잖아요 배신을 막으려면 저 이병헌이 저 사람한테 막 최측근이죠 최측근이었는데 배신해갖고 공격하고 절체절병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철이 이병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인데 이병헌이 물어보죠 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가볍게 얘기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을 줬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저게 한동훈 장관이 했던 것과 워딩이 똑같은데 지금 태용호 의원실에서 있었던 일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직장이나 뭐 여러 곳에서 느낄 수 있는 건데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모욕감을 주지 말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나왔을 때 꽤 많은 분들이 검사 출신 대통령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라고 했더니 검사한테 수사를 한번 받아보면 이놈들이 얼마나 못된 놈들인지 알 수가 있다 정말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말을 한 두세 분 정도가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한둘이 아니죠 아까 송영길 의원 말에 얼마나 전적이 범죄 전력이 화려합니까 검사들 조사 받아봤죠 저도 옛날에 한번 봤으면 저도 검사방에 한번 가서 조사 받았는데 모욕감 느낍니다 제가 받은 거는 그거예요 현직 기자인데 열실 갔는데 저기 가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가서 아니 거기 말고요 검사방에 들어갔는데 저기 가서 앉아있어요 예 해서 저쪽 어디 가서 앉아있으니까 검사가 아니 거기 말고 문 열고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면 저쪽 복도 끝에 대기실이 있다고 거기 있다가 부르면 오세요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뭐를 애매한 말로 하지 않나요? 뭐 그러는데 부르면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갔어요 제가 그때 왜 갔냐 민노총한테 고발 당해가지고 제가 쓴 기사 때문에 민노총이 허위기사 썼다고 해서 제가 이기기는 재판에서 다 이겼는데 갔더니 거기에 사기, 사기 정가, 잡범 오만 사람들 다 와있는데 같이 앉아있었구나 제가 그래도 초년 기자 때 참 청혼의 꿈을 안고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조설부 기자가 됐다고 정말 젊은 기자였는데 내가 맨날 취재하러 다녔어요 검사들 방에 검사들 방에 들어와서 사실 피의자라는 데서 이 사람은 뭐예요? 하면서 똑바로 해 이렇게 살인범은 제가 한번 때린 적도 있어요 토막살인범은 기자 그러면 안 되지만 도저히 취재를 하다가 어린애 토막살인한 애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범죄 내용을 듣고는 제가 한번 때린 적도 있고 그랬는데 저를 제가 억울하게 민노총한테 소송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조사받는 저를 거기에 가 있으라니 제가 이게 울분에 차더라고요 한 시간을 기다리다가 모욕감이 많이 느껴져서 검사방에 갔어요 저 안 부르시냐고 기다린 지 오래됐는데 저 가 계세요? 야 없어요 근데 그 모욕감을 느끼는 거는 제가 기자고 제가 그거를 샀지 제가 조사받으러 온 사람은 정체성을 느낄 때까지 안 쳐주더라고요 너 기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조사받으러 온 사람이죠 그렇게 만든 거더라고요 조사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동훈 장관님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앞으로 검사들한테 저는 오늘 아침에 되게 재밌다는 뉴스가 이 뉴스였는데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은 말입니다 사실 셀트리온 여러분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있는지 모르는데 오늘 아침에 셀트리온 주식이 35만 원까지 갔었던 주식이에요 네 지금 아까 오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5만 원이던데요 맞습니다 반토막난 주식이에요 몇 년 전에 15만 원 35만 원 34만 원 이렇게 갔던 건데 저 회사가 지금 서정진 회장이 제약의 신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한쪽에서는 너무너무 뻥쳐서 신약 개발한다고 맨날 뻥쳐서 주가 올려놓고 실제로 된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정말 피눈물 흘리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 서정진 회장이 작년에 그 가정법원에서 두 명 혼해자를 호적에 입적시켜라 하는 판결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혼해자가 나이도 어리지도 않더구만요 다 20대들이잖아요 이미 다 커가지고 그러면서 작년에 그렇게 된 게 이번에 공지 때문에 나왔대요 이게 밝혀진 게 셀트리온 쪽에 지난주에 계열사가 두 곳이 추가된 게 드러났어요 계열사 계열사 두 곳 그래서 계열사 두 곳이 추가되니까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이거 뭐지? 뭐죠? 했더니 셀트리온 측에서는 친인척들이 대표로 있는 거니까 친인척 계열사라고 그래서 이제 계열사로 했다고 했던데 조금 더 알아봤더니 낯선 일을 모여가지고 알아봤더니 혼인 외에 혼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 이 자녀들의 친모가 대표로 있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취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작년에 그런 판결이 있었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정진 회장이 2001년에 여성을 만나서 심지어 사위노릇까지 하면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또 혼의 여를 뭐라 그러죠? 상간녀라고 해야 되나요? 상간녀를 만들고 거기서 애를 낳고 10년이나 지속을 하다가 2012년 관계가 끝났고 2012년 관계가 끝났는데 양육비로는 자기가 그 사이에 288억을 줬다 이거 개인 돈으로 준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288억 그래서 이 288억 줬다고 양육비 줬다고 하는 게 혹시 이 계열사의 지분 이런 걸 계산한 건가 싶어서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 저기 서해장 측에서 288억 원을 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중에 증거가 있는 게 140억 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친모 쪽에서는 양육비 받은 걸 인정을 했답니다 인정을 했는데 액수를 밝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 달라고 하는 게 이 소송의 이유도 아니래요 앞으로는 지분을 요구를 하겠죠 그렇죠 딸들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다 상속권이 생기니까 아마도 그건가 싶습니다 서정진 회장 일가가 98%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개인 회사인데 98% 아니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상장이 돼 있으니까 어제 KBS 보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 지주회사 지분 서정진 회장이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이 98%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딸이 이렇게 입적이 되면서 상속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태원 회장 등으로 스타트를 끊어서 정말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저는 뭐 이게 개인사니까 개인사는 개인사대로 묻어두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과정에 혹시 기업에 무슨 자회사가 동원이 됐거나 했다면 정말로 이거는 저는 뭐 이런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만 주식을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 터지는 일이잖아요 약 개발한 날에서 약 개발이 안 되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무슨 혼혜자한테 양육비를 288억 원을 줬다? 그중에 혹시 내가 샀던 돈도 있는 건가? 개인 돈은 아니죠 개인 돈이어야겠죠 개인 돈이 아니면 이건 완전히 배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제가 저는 그냥 이게 그냥 또 그냥 재벌가 준재벌 뭐 우리나라 3대 부자예요 3대 부자니까 뭐 재벌가 맞죠 재벌가에서의 뭐 또 혼혜자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주식이 없습니다만 제가 여기 주식이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열불날 일이네요 그렇죠 아 또 우리 또 제작진 PD가 또 바로 주요주주 지분 현황을 또 바로 딱 해서 올려주셨네요 네 저 내 이름 없나 저기 98%가 아니라 95%입니다 서정진 명예회장의 지분이 셀트리온 홀딩스 지주회사 98%에서 조금 변동이 있었네요 95%네요 아 지금 사실 지금 뭐 소시엣데 제네랄인가 그 주식 지금 뭐 임창정 연루되고 했다는 많은 거기도 보면은 결국 이런 지주회사 그러니까 주주들이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고 상속에 필요한 이런 지주회성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서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건데 참 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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